오늘도 추운 날씨에 정말 많은 미찌가 와줬어요. 고마워, 미찌. 카드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쁜 포토카드를 남기는 것. 어머, 고민되네. 난 이거 미찌가 골라줬으면 좋겠어. 투표해서 갖고 싶은 사진을 골라라. 지금부터 포토카드용 세일카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서 사진을 찍고 왔거든요. 사진 셀럽이 신중이에요. 뭔가 예쁜 걸 쓸지, 새로운 표정을 사용한 걸 쓸지. 어떡해, 다 잘 나왔으면. 가끔은 이게 좀 문제긴 해. 다 잘 나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가요입니다. 오늘 새벽을... 새벽을...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여름... 아, 여름이라... 또, 또 나와! 겨울인데... 겨울인데 입이 얼었나 봐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 지금 배가 너무 부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기가요 오면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먹을 거랑 제일 가까운 환경이 있으면 이렇게 자꾸 먹게 된단 말이죠. 여기 제 이마켓에 한 번씩 뻥치가 있는데. 이거 인기가요에서 나 파는 거예요. 저 내일 3차 백신 맞아요. 3차 백신 맞는데 약간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지 핸드폰 과자가루 보세요. 보통 예지는 한 모금 한 모금이 작아서 항상 냉장고에 다시 넣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 되게 깔끔 떠는 편이잖아, 성격이. 내 여자에서 만약에 준수가 먹던 게 있어. 물이나 입되고 마시던 게 있으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안 마셔. 근데 뭔가 오히려 멤버들 거는 멤버들이 더 친한 느낌인 거야. 이제 준수보다는. 그리고... 어떻게 준수야! 준수 보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약간 멤버들은 좀 시스텔 같은 느낌이잖아. 같은 가족인데 준수도 가족이고 멤버들 가족인데 뭔가 준수는 다 그렇지 않아요? 누나랑 막 오빠랑 서로가 깨끗하게 안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막 난 준수들 막 나가 막 이렇게 되지 않아? 가족끼리는? 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살 분리 끼고 산지 좀 오래됐어. 나 이거 쪼개놨거든?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다 먹네. 마지막 티스. 돼지가 요즘에 예전보다 잘 챙겨오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아요. 진짜로. 진짜로. 전 되게 아까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애들이랑 밥을 먹으면 되게 바쁜 느낌? 맨 처음에 남는 게 없잖아. 어느 순간 힘들다. 밥을 먹다가 약간 체력이 힘들어. 막 스피드를 굳이 맞추려고 신경 쓴 것도 아닌데 바쁜데 느려요. 진짜 리아는 세팅을 다 해놔야 한 것 같아. 진짜 테트리스 이렇게 하듯이 그냥 다 맞춰놓고 이렇게 세팅되고 맞아. 시작. 저는 약간 음식 준비할 때 급하니까 라면 꺼내. 스프 까. 스프 까고 물 부어. 물 부으면 3분 이상. 3분 동안 김치 가져가. 가면서 음료수 같이 챙겨. 놔. 그리고 숟가락 챙기고 얼음껍 하고 이거 붓고 하고 3분 안에 띄. 계속 배 바로 먹어. 그건 약간 다 해놓고 다시 반찬은 모든 거 냉장고 다 넣어놓고 우선은 그거 있잖아 나는 음식은 모든 쓰레기 다 모아서 이미 다 정리를 해. 넣고 그 다음에 먹어야 돼. 그리고 음식의 온도도 없이 못하지. 그래서 나는 다시 가서 데워. 어 그니까 얘는 음식 꺼내 놓고 다 차려 놓고 아 차갑네 하고 다시 넣어놓고 저는 지금 약간 리아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찍히는 화면은 굉장히 일로 와. 어떻게 이렇게 사나요? 여기다 애써 애써 애써. 지금. 지금. 애써 애써 애써. 여기다. 니나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흐림. 왜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미치가 많이 많이 와줘서 응원소리도 더 컸어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셔로 이렇게 연말을 보낼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익숙한 뒷배경이죠. 인기가요 계단입니다. 이제 생방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니 요즘에 이렇게 방송하니까 미치랑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편지도 많이 받고. 하니깐. 이제는 미치를 조금 잘 아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앞으로 미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었어. 오늘은 첫 주차의 마지막 날. 일요일입니다. 인기가요를 왔고요. 오늘은 정장을 입었어요. 내부 때 입었던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착장이라서 기분이 좋고요. 오늘 미치가 엄청 많이 왔고. 진짜 빽빽하게 왔어요. 오늘도 미치들이 응원을 엄청 잘해줘가지고. 힘 엄청 많이 나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화이팅. 줌인 줌함. 예술이네. 확실히 리아 언니께 제일 못 찍었어. 나 그래? 첫 번째여서. 난 마음에 들었는데. 다시 봐야겠다. 오. 제가 멤버들 이거 찍었거든요. 잘 나왔다. 잘 나왔죠? 너 그래도 멤버랑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 오. 리아는 줌인 줌함 없이 이렇게 파워풀해. 랄랄라 보이. 초반이라 좀. 완전 약간 거침없는데. 약간 유진이 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약간 이게 있고. 재밌는데. 나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이소. 언니 내가 찍어도 된다고 했지? 내가 찍었는데. 내가 누가 찍었지? 아무도 안 찍었는데. 다시 난 누구 찍었지? 무서워. 언니야 이거 맞잖아. 내가 분명히 배웠어. 랄랄라. 배우기만 했어. 그랬구나. 소스 시리어스. 헤헤헤헤. 소스 시리어스. 헤헤헤헤. 헤헤헤. 너무 맛있는데. 역시 혼자 먹을 때보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잠시나 이거 무슨 일이야. 유진아 너 진짜 운동하는 사람 장난 없어. 일도 안 하는데. 진짜 일도 안 하는데. 다들 운동하는 줄 알 거예요. 운동 일도 안 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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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잇지입니다. 정답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저희도 다 감사합니다. 이 몸 너무 좋아요. 저희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уй anda 쭈ooked. 장 chi께 뵍에 가. 저희도 꼭 이제 Mustafa에서 정답을 느낀 수 있냐고요? групп조를 제가 가요 못 걷도. 진짜osure школ을 가요. 그래도 괜찮은 무조건cribe. 헤헤헤헤. 터멍에 cement을 피 verste니 시기가 이렇게 만 its spotlight веч다. 따따따따 아니면 저희가 먼저 가고? 아 네 좋습니다 바퀴 거리 좀 하던데? 어 여기를 좀 켜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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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란 선배님 언박싱 앨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시죠? 저도 그거 알거든요 규리 하시는 선배님 어 너무 예쁘죠? 예쁘시죠? 영원하세요 아 너무 예쁘죠? 네 네 다 됐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저의 개인적인 최애 착장이지만 정말 이쁜 옷으로 또 첫 주차를 이렇게 마무리 잘 했는데요 우리 미찌도 정말 많이 좋아해 준 것 같고 무사히 또 잘 마무리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세트도 너무 창이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거의 송나물 읽는데? 생방 때도 응원 소리가 진짜 커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어요 미찌 고마워해요 미찌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서 진짜 우리 미찌들 짱입니다 2주차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요 미찌들 2주차 태워요 안녕 시작 이야 이거 마무리에는 항상 이치미찌 날자 아니야? 이야 내가 옹 하고 이치미찌 날자 그래 좋아요 시작 이야 옹 이치미찌 날자 이게 뭐야? 이치미찌 날자 이치미찌 날자 이치미찌 날자